5월 셋째 주, 금빛 트로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? 지금 바로 결과를 확인하시죠. 네, 5월 셋째 주, 쇼챔피언, NCT DREAM 축하드립니다. 잠시 후 이어지는 소감 영상도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, 아이돌 챔피언을 통해 여러분의 쇼챔피언에게 응원의 투표를 보내주세요. 투표창은 활짝 열려있습니다. 쇼챔피언과 함께한 5월의 봄날,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컬러가 물들었길 바라면서 땅콩민은 인사드릴게요. Always Music, Be The K-POP, 다음 주 쇼일에도 땅콩민에게 물들어 또 만나요. 빠빠! 하나, 둘, 셋, 투 더 워인 XT! 안녕하세요, NCT DREAM입니다. 네, 저희 NCT DREAM이 맏 핫소스로 쇼챔피언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7D DREAM으로 컴백하고 맏 핫소스로 받는 음악방송 첫 일이잖아요. 굉장히 예쁩니다. 네, 먼저 이 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데요. 네, 우선 이수환 선생님을 비롯한 에서 보는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이는 곳에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형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 상을 받게 해주는 우리 CD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시니콘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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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ONE! N beter Calls 네 피포반색 배로 스파이싱 살짝만 스쳐도 정신없지 절탕이 빨리 맛은 이내 질리기 쉬워 뜨거운 너의 feeling 지금 느꼈지 넌 너와 내 사이 선명히 보인 커져만 가는 열기 난 오감을 깨워 네 맘을 깨워 터질 것만 같은 my skill Girl I'm a dish Go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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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t sauce keep it deep there 날 따라 넌 triste Hot sauce 다 오랫때 이말때로 걸어버리 아예 방심하지마 하지만 비둘은 없을 테니까 넌 자극적인 내 감각 What you like what you 가능하게 니 감당 Yeah yeah party talk이 없잖아 나 긴장을